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 레이비티라고 하고요. 토요일에 2시간씩 홍대방 신촌에 나타나서 버스팅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랜만이죠? 한 2주 만인가요? 3주? 4주? 2주? 3주? 뭐 어쨌든 몇 주 만에 저희가 이렇게 뭔가 홍대버스팅 와서 지금 다들 낯가리는 중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다들 소리 질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박수! 소리나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이 아츄라는 곡이에요. 아주 좀 귀엽고 상큼하고 좀 그런 곡이니까 계속 앞에만 보고 있어서 좀 아쉽죠? 아 여기만 아쉬워? 다들 앞에만 보고 있어서 조금 아쉽죠? 그러면 저희가 4광을 돌아가지고 4박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소리 큰 쪽으로. 제일 소리 큰 쪽으로 이 쪽 소리 질러! 다시 한 번 연습 게임. 소리 질러! 앞쪽 소리 질러! 왜ilton? 이쪽 소리 질러! 뒤쪽 소리 질러! 그러면은 이쪽이 소리가 제일 크니까 이쪽 보고 아추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호응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텐션이 살짝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큰 박수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아추를 가볼게요. 다들 박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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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시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꼭 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또 이미 홧게 보여 자신이 있겠어 확실하게 나를 만들겠어 You got the question Got the got the question Wanna attention 이미 내 따로 사이지 내 맘에 온다는 paradise håll yeah Business Got the highest You got th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the looking for attention You quite gonna come on You gotta come on Got a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the looking for atten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한친구는 어디였죠? 아 한친구야. 네 멤버에서 에스파이 블랙맘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련한 춤이니까 큰 환호와 호흡과 박수와 뜨겁게 뜨겁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박수로 시작할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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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를 호응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왼쪽부터 호응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소리 재요! 오케이, 연습게임. 또 연습게임. 자, 소리 재요! 자, 여기 이쪽, 이쪽 소리 재요! 여기 동작, 앞쪽 소리 재요! 뒤쪽 소리 질러! 뒷쪽? 그러면 그냥 어떻게, 이쪽, 이쪽 선택해주세요. 불장난 멤버들. 여기. 앞쪽? 앞쪽? 네, 앞쪽 보고. 앞쪽 보고 불장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다음 곡은 롤러코스터니까. 벌써 마지막이야? 아, 갓 땡큐 감사합니다. 불장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장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갓 땡큐. 아, 갓 땡큐. 아, 갓 땡큐. 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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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날 멈추지 마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리게 오! 블랙핑크 분들의 불전과까지